다니엘 976호의 마이 2023년 10월 11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의 모습이 제가 어떠한 자인지 시간이 흐를 때마다 더 자세하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저와 함께 하시고 가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비할 수밖에 없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만드셨으니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비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